다음 곡이네요. 세준이 가볼게요. 저는 좀 약간 잔잔하게 세준 오빠 유고걸이.. 유고걸이다. 피처링 뭐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나 누군가를 데리고 가셔도 저희 랩 땀당이 있거든요. 랩 땀당이 있어요. 저 랩 할 줄 알아요. 아 이거. 잠만 돼. 세준이 나오자마자 다 유고걸이야. 왜 세준이 나오자마자 다 유고걸이야?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효리 선배님의 유고걸을 제가 번호 불러주면 형이 입력해 줄게. 네 제 가사는 아 이거 나타나. 그렇게 잘 모르지만 자. 흥을 벗기 위해서 오케이 우리 엔진 씨의 마음을 뺄기 위해서. 네 여기 회식 자리니까 자. 네 1 9 8 5 4 번 2 9 8 5 4 5 8 5 4. 자 갑니다. 레츠 고. 와 진짜로? 워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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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herit. 그냥 пользов could l. 응. 어어 벙. able l. Photos. lace waswr 이거났다니 또는 어디 고민 고민하지마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해야하지 어떻게 내 맘을 좋아하지 이거났다니 또는 어디 고민 고민하지마 girl, girl, hey you go girl 달달달달달달달달달 girl girl you go girl 달달달달달달 girl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tonight 가끔씩은 달콤하게 가끔씩은 강렬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tonight 다시 굉장히 강렬했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좋아요 역시 세진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끔씩은 더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